반갑습니다. 2023년 3월 16일 현재 시간 6시 15분입니다. 오늘 저희 종합반에서 또 들어간 나이트 추천주 초대박이 나왔죠? 보시면 밤 12시에 추천이 들어갑니다. 밤 12시에. 밤 12시에 업계 최초로 잠도 안자고 계속 차트만 보고 시작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밤 12시에 들어가는 추천주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획기적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외국 시장 외국 시장을 다 보고 들어갑니다. 다오지수 나스닥지수 다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많고요. 종목의 밸런싱도 굉장히 전부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 물론 저는 좀 피곤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 미코가 7시 46분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됐죠. 어제도. 이런 경우에도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코를 추천했더라면 저녁 7시 46분에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얼마나 의의가 없습니까? 정말 의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저녁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어제 나이트 추천주 첫번째가 밤 12시 23분에 나왔어요. 첫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갔죠? 두번째가 SPG 또 들어갔어요. 이거 보시면 수익 실현하신 분 또 매수해라 써놨죠? 정확하게 밤에 들어갑니다. 밤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상한가가 맞죠? 그리고 SPG. 오늘 거의 13% 갔죠? 저는 SPG 팔았어요. 팔았고 레인보우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밤에 들어가기 때문에 밤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밤에 추천을 하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자고 일나면 종목이 나와있어요. 너무너무 하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이름 뜻하지 않는 악재를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이 약간 지금 CS도 또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런식으로 들어간다는거 자 보시면요. 회원님들 수익인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원님들께서 수익을 계속 내줍니다. 이런식으로 실제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3% 먹은 분도 있구요. 엘컴택 먹은 분도 있고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은요. 전문가들이 추천 못합니다.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입마가 제대로 됐는지 입마가 제대로 못하는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장이 너무나 좋은거에요. 아시겠죠? 지금 추천하는 전문가 거의 없을거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추천하는 전문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제 장담합니다. 추천하기 부담스럽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식으로 회원님들이 수익이 계속 나옵니다. 포스코 엠텍도 있구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원에너지 15% 먹은 분도 있구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난 아니죠. 회원님들이 이런식으로 다 수익을 내들고 있습니다. 내고있고 못쓰시는 분들은 이런식으로 글도 써놔요. 뭐 SPG 61만원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직원 전문가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의 촉도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거죠. 지금은요. 경험치가 없으면요. 절대 추천 못합니다. 이러한 장을 못 겪어본 사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나이트 추천주 정말 강력추천드린다는거 심의를 기울여서 들어간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구요. 그리고 저희가 강력추천드리는 우리 최강단타반 최강단타반도 마찬가지에요. 오늘 한 종목 들어갔죠. 오늘 한 종목 들어갔는데 딱 보시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2프로 가는 대기 포스코 엠테 바로 들어가죠. 대기 사인을 드려요. 대기 빨리 종목을 쓰라는거죠. 포스코 엠테 오늘 바로 발동 걸리면서 충분히 수익 나왔다. 이거는 단탑니다. 단타 단타기 때문에 나는 정말 단타를 칠수가 있다. 나는 정말 매일매일 단타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단타 들어가시면 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전업투자자 전업투자자 좋아요. 전업투자자 굉장히 하기가 좋으니까요. 반드시 나는 단타 매일매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은거죠. 대기 사인을 드리니까 대기 사인 드리면 어깨 최초로 빡 들어가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 빨리 연락 주셔야 되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구요. 어 마지막으로 직장인 테마반 오늘 SBB테크 종가로 들어갔는데요. 상한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어 우리 직장인 테마반에서 종가로 들어간거 SBB테크 단기 테마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직장인반에 들어오시면 되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단타만 하고 싶다. 그럼 단타 하시면 되고 나는 단기 테마로 어 2일 3일 안에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직장인 테마반 어 나는 당분간은 나이테만 하고 싶다. 종합반 이렇게 딱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하실 분들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826-09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826-0942 어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혼자 해서 걔 틀리지 마시고 빨리 연락 주시면 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인만 지금 상한가 나왔다는 거 축하드리고 오늘 상한가가 두 개 나왔죠. 어 S3 비테크 하나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우리는 상한가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